아..아..아..저..고만이 저벌 어이 신덕이 왕 미식아이면서 빨리 이리와 봐 빨리 어이 황황하기네 아이고 또 미식아 전지에서 일러는데 오라까라 아이고 암왕이 이래 왕 고릅석이 아이고 저 텔레비전 마사는데 이리와 황황하 미래 아이고 미식아 또 저거 봐봐기 저거 야 저거 우리 닮은 저 농사 추럭인디 자가 저 추럭 바퀴 저거 새로 바꿔본거네 아이고 저 추럭에 저 집을 뒤손 와신게게 아니 넥 지금 내버려둔 저 추럭 위 집을 뒤손 저거 미식아 전정 집 뒤손게 하이 그냥 망하신소리 그거 이사룸아 전문용어로 구조변갱 저걸 이사룸아 딱 저 추럭 집을 만기로는 저러면 전국 어딜 가든 호텔비 안 들고 저기서 먹고 자고 몬해지는 차로 저축 밥 꽈부는 거를 시가 집을 아이고 그것도 한글론 사람이나 팔도 유람어멍 저 추럭 개조 호영 집지성 저디 살먹 놀래댕기 주 저 무리 곧둔 사람은 정 댕기전에도 시간도 어성 놀지 못하고 일할게 하나 내신디 어디 팔도 유람을 할말이 꽉이 아랄경이가 그 고장 틀어나마 저 추럭 지선왕 누게가왕 이 동네왕 저 방이 없고 커면은 저걸 짝 임대를 내주면 임대료가 수입이 짭짤허대냄잖아 이 사람아 아이고 헌다헌다허가 난 그것도 다 허가받고 신고를 허나 그 영업을 이사주 또 이제 아방으로 불법으로 저 추럭 개조 형 이제 그 숙박임대협회는 저렇게 저 지강부 아나운서 진행하는 뉴스에 나오진 허임꾼하게 숙박임대협이 아니라니까 차를 빌려주려니까 이건 점잖은 차 이사룸아 숙박임대협회는 말 나온 지망이 말이죠 요작이도 양 바당에 일렬해 가젠는 아니 잘 세움도 세왔죠 그 차도 양 어든 거성댕기멍 어디서 그디 자멍 먹으멍 놀멍하는 그 강크는 차 그 차 양 조그마는 차 뒤에 비탈의 매황댕기멍 어디 돌아다니기멍 여행하는 사람은 닮아 뵙디다마는 그 차도 세유컬랑 초마가라 이딘 바당에 일렬을 가는 사람들도 싶고 놈도 이래 다 걸어 댕기고 크는 질 헌편으로 부청 세왕 그거 피해 주지 말아 사주 그자 경관 조태너형 턱 크게 물에 들려 갈 길을 막아 놓는 우리 혼마 그디 바당에 못 들어간 일 못할 뻔 했으다기 난 그런 것도 하는 것도 좋아도 그런 걸 허이역놈이 동네강 자두 세유컥 천막을 청 조물자남이시고 할 때도 지정된 장소 금고국 지정된 장소가 아닌 데서 할 땐 허설 놈신디 피해를 안 해줄디 그걸 해사주 아이고 아이고 난 양 다 좋으다마는 인혁조체엔 놈신디 피해주멍 허는건 난 원 환영 아니우다기 이 사람은 말로 당범인 어디 뭐 동더래 동더래만 뭔 삐어정 도랑 짐 뭐 놈 어디 차 세우는 거 지금 고람나 우리 찰넣땅 트등 저 변경을 해복하고 당범 임실만 아방양 점 여러가지 허염수다 그거 밧디일러로 당길 때 실엔 추럭은 그거 할부로 허연 그거 새차로 착 거기에 뽑아죽 놔둔 난 점 타이아에 흑홈방울 안이 묻히멍 갈매기다방 출퇴근용으로 탕댕견 경허니까 저걸로 수익 싸우는 거 아니냐 이 사람아 이제 경허당 멋진한 이제 저 차 개조형 진맹두랑 아이고 나 저 추럭 저거 포라불쿠다 추럭 포라불민 아방도 이제 걷는 거 허민 좋은 난 갈매기다방 출퇴근도 거렁허구 어디 볼일리시민 저 버스탕 댕기고 거기에서 건강에도 좋고 그냥 저 추럭을 나가 어떤 포라불자 포라불자 허멍도 거기에도 아방 거기에도 어디가민 기십주거불카부대 나가 그 차 좀 트럭 안이 포락나도 난 이젠 그걸로 차에 집을 지시코 아이고 헌다 헌다 이건 아방 정말 여러가지 헤임쓰다기 저 가수 나훈아 말적이나 테스형을 초자점고 이사룸아 지가 아방 기십삼 농사용 추럭가 생각 기십살리는 놈이 지금 나와버린 거란 그때 그거 양 세차로 허영 차 크게 허영 좀 동네 들어선 아이구 거기에도 순댁이 어몽이난 핑핑노는 서방 차도 나 새로 뽑아줌지엔 얼만이나들 뒤털에 돌아선 불러완중 아람수 가기 그때도 이사룸아 거 뒤에 사람도 타지는 미신 따불카빈감이신걸로 행 뽑아주련 해봐도 에이고 꼬랑이 시가야 나 타고 가방 타민 이차로도 춘문어준 누게 거 모셩 댕기진 그거 미신 따불카비야 미신 쓰리카비야 임수 가기 신 말을 허금은 그자 대화지기만 살라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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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라브나마나 나도 저 차 저 추럭으로 집 개조허연 서문 육지 어디 저 경상동과 강완도에 어떤 아방은 평생 가정을 위한 고생해준 각시 위허연 전국여행 시켜줄게 그 추럭 개조 위헌 서무 또또하게 온돌이형 그 밥핵 먹는 거 다 그자 돈 하나 안이 들은 인형량으로 맹기랑 아야 나대로 만들케느니까 그 각시 일러당 그거 태왕 서묻간 어디 바당에 누강 좀 자국 맛좋은 것도 허구 점 바당 보면 커피도 먹고 경허는 서방도 있긴 허우다마는 아방이란 그자 고마니 서줍서게 석꺼지는 소리 나도 이사름아 카메라 앞이 딱 들이대면 나도 우리 각시 막 소랑 허공신 곽씨데로 맞쪼 나도 태워 카메라 앞이 쓴 그 말 다 해줘 이사름아 네 카메라나 마나 저 추럭경 아이고 저 칠둥이 아방신데 저 어디 화북인가 걸어서 어디 중고하는 아지방 또 궤당 아지방 있잖아 이런게 그 뒤 전화영 나 저 추럭을 포랍을 구다기 정신 졸려 저거 쇠값도 안좋아 이사름아 다 몫 싫어 누나 저거 포랍을 좀 저 차게 밭에서 일날 찰개교자 다방 출퇴근용으로 썸시란 말 다 의지 않니 수각이 어디 엿장씨 안지나감신가 저 엿장씨라 그상감 쫑! 쫑쫑쫑! 아이고 귀여 귀여워 네 집은 어떤 저 아니얼끈한 조들지 말라 어멍니 네 집은 저 화썰 저 지둘리믄 어멍니 복충으로 지서주마 개집으로 지서줄까? 저거? 차트성으네? 다행히 네네 네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